좋았어요. 답이 나와있더라고요, 저기는. 컨셉 중에서 우리 약하다. 자연스러움을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연기 가끔 호흡 맞췄었잖아요. 우리 같이 연기를 해서 맞았었어요. 벚꽃! 벚꽃 넘쳐있어! 당황부터 막, 야, 그게 진짜 내 거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 배고파 됐어요. 우리 찐일 때 가고 싶으면 좋겠어요. 춤추고. 춤추고.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막상 들어가고 나면 지금 괜찮은데. 춤추다 한 번만 질러 있는 거예요. transformation! 어? 랩몬, 계속 지민이 따라하는 거야? 촬영 전에 둘이 합은 좀 맞췄어야지. 형, 저도요. 생이에요. 형, 도와줘야 돼. 어? 안 돼, 안 돼. 충원 파트 때 춤을 잃어버려요. 아잇. 괜찮죠? 아잇. 아잇. 충원 파트 때 끝날 때 끝날 때까지 밀어버려요. 아잇. 지민이 왔었어. 뼈 잡고 신했던 힘의화를 내고 있어? 근데 that was only thing just when your back was turned like this. 미안해지 마. 아, 이거 괜찮지? 조금 찌그러져 있겠다? 포비 형이랑 형팀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예요. 지민이 하는거 봤어요? 아, 한해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할까요? 짜민한테 컨셉 뭐였는지 에이어 지민 에이어 지민 I have a 1 캡션 여성분을 뽀질했더니 왜 이렇게 여성분을 저렴한 문제 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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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잇